자 여기 하나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치킨 와우 세상에 치킨도 이렇게 다 들어가지고 세상에 우리 미옥언니가 치킨을 이렇게 전부 한차를 해 오셨어요 한차 와우 감사합니다 미옥언니 우리 지금 총무님 너무너무 고생하고 계십니다 여승부 총무님 우리 회장님, 부자선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은 속초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이 너무너무 예뻐요 박정숙 노래교실 오늘 화요일반 소풍을 가고 있습니다 속초로 가자! 렛츠고! 정희언니 한발승 귤 드신다고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행복팡팡 언니 한강 너무 이쁘다 그쵸? 와우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 먹을거리로 너무너무 아내가 오셨습니다 우리 회원님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름다운 한강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6시에 출발했는데도 지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아마 연휴 끝이라서 그런가봐요 아마 연휴 끝이라서 그런가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